오늘은 산에 성묘 한번 하러 와 봤습니다. 오늘은 산에서 칼날 달고 성묘 하는 그 방법을 좀 요런걸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안전장구 안 갖추고 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시지 마세요. 저 앞에서 나갔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실 것입니다. 지금 이 앞에가 칼날입니다. 칼날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면 풀을 깎아줍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깎아줬으면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. 절대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. 칼날을 깎아줍니다.